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2%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던 게 정말 오랜만이죠.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메르치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침 삼성전자가 잠재정 실적 발표하는 날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류도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2조 2천억 정도 시장 콘센트요. 그것보다 실제로 더 낮아졌지만 2조 2천억 기준하더라도 10%면 2조 4천억이니까 우리가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10% 상이하는 거거든요. 콘센트는 반도체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을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는데 유가도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오히려 국제금률이 떨어졌고 시장 영향적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노이즈가 있을까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제 장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수급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강할 때는 악자가 나와도 그것을 받아 먹는 어떤 시장의 수급이 있었는데 기다렸던 시장의 수급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만 좀 유독이 아팠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나라에 대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니케이지수랑 우리가 크게 연동성은 없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별 큰일 없었고 오히려 일본은 많이 오르기까지 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연말 수급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네. 좀 더 뭔가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되면 그것이 그냥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큰 수급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연말 양조차익 이슈와 좀 오래 많이 올랐던 섹터와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오늘은 삼성전자도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온 상태고 또 한편으로는 좀 중동의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를 금리 인상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이슈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원자재값을 자극할 거고 원자재값이 자극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분위기도 이제 적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실적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상실적 예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아도 삼성전자는 좋아질 거라고 주가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좋은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사실 좀 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 나오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지금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른 어떤 종목의 실적과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을 지금 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어떤 전방에 있는 디렘이나 랜드 쪽에 렌즈 쪽의 어떤 이런 가격 조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뿐만이 아니고 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반도체 주가 또 더더욱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번 10월에서 11월 이슈 중에서 가장 좀 크리티컬한 이슈로 봤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가 유입되는 것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제재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크리티컬한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 팹에 지금 디렘이 전체 디렘 생산량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랜드도 한 중국에서 20%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랜드 쪽에서 한 40% 정도 비중인데 랜드 쪽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부담되는 요소는 아닌데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교체 숙이 있는 반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전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잘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럼 디렘의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데 디렘도 기존의 컴퓨터 쪽 디렘 그러니까 레거시 쪽의 디렘 반등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바닥에 나왔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반기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기존 본업에 대한 랜드라든지 메모리 쪽의 수요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는 방향성은 확실하다. 대신에 어떤 시장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밀리는 그런 같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이런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계속 진행 내부로 인해서 또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나올 것이고 시장이 분명히 흔들릴 것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은 시장이 보여주는 거니까요.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제한적이고 유가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을 31일 날 발표하는군요. 그날은 기업 설명에 IR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덩어리 실적만 나오는 거지 세부 분야별로 얘기를 하든지 반도체 감산 효과나 가격 이런 얘기는 이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1일 날. 그 전에 분석이 좀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가 정말 돌아서는 거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부장들의 흐름들을 어떻게 전략을 당초에는 사실은 반도체가 올랐던 것도 HBM 쪽만 오르고 하이닉스 계열만 올랐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정도 갈 수 있다는 쪽에서 전공정 장비 가다가 힘들다. 지금 사실 서랑설레 하거든요. 좋습니다. 전략 좀 AI 쪽 반도체는 하드웨어 많이 말씀하셨고. 결론적으로는요. 반도체는 전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연히 AI 반도체 쪽은 워낙 어팡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아까 삼성전자 실적 얘기하셨지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당연히 시장에서 질문과 또 삼성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파운드리와 아마 HBM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표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하이닉스가 전체 지금 HBM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아 예 이 표 맞죠. 네 HBM. 제가 이제 HBM 한창 얘기 나올 때 보여드렸던 표인데 마이크론이 10%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내년도 HBM 어떤 그 예상치를 말했는데 예상치 한 내년도도 마이크론은 한 10% 내외 정도 수준. 내년도 한 9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의 HBM 시장을 예상하는데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준 건 한 7천억에서 8천억 7억 불에서 8억 불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10% 이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표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BM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H100에 들어가고 있는 HBM은 HBM3 HBM3입니다. 그러니까 최신형인데요. 삼성전자에 지금 점유 나온 이 HBM은 HBM2와 HBM2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 전전 버전이 모든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 정도 점유를 차지한다는 거죠. HBM와 하이닉스의 효과를 하면 하이닉스의 영역이 훨씬 더 커지겠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글로벌 1위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는 프리미엄 폰으로 가면 애플과 완전히 역전되는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완전히 역전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HBM3와 3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이닉스의 향 관련된 장비주나 소재주도 굉장히 좋겠지만 어떤 장비 발주라든지 이것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실적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런 게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체인에 있는 HBM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HBM 자꾸 HBM 너무 지겹다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 반도체 시장에 가장 화두는 큰 화두는 HBM이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그 B100이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지금 H100과 A100과 H100 이 다음 세대의 버전이 B100입니다. B100인데 원래는 원래는 B100을 내년 4분기 정도에 지금 출시할 예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H100을 지금 내년까지 그냥 팔아도 잘 팔고 있으니까 지금 다 줄 서 있으니까요. 비싸게 팔아도 줄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사인 AMD가 H100을 뛰어넘는 지금 MI300X라는 칩을 지금 출시를 할 건데 그게 신기한 게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H100보다 더 활성인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년도 2분기로 앞당겼다는 것인데 지금 H100 같은 경우에는 HBM이 16기가짜리가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예를 드는 것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B100 같은 경우에는 24기가짜리가 8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배에서 2.3배가 그 칩 안에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HBM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HBM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쇼티지다. 왜냐하면 H100의 어떤 판매 예상 판매를 가지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도 지금 쇼티지인데 B100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는 거에는 더 많은 HBM이 실리기 때문에 2배에서 2.4배 정도가 더 실리기 때문에 HBM은 당분간 계속 쇼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뉴스가 뭐냐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랜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SK하이닉스 공장 방문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안 갔고요. 8월에도 메타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SK하이닉스와 접촉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보는 시간은 그냥 하나예요. HBM도 우리 좀 많이 달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칩이 나올 건데 너희 HBM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럼 HBM 삼성전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잘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리액의 새 회사뿐이 없는데 그걸 지금 최신 버전으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하이닉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HBM에 대한 병목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장비주들 관련된 연간주들이 가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이닉스가 그 다음 단계 비백과 그래서 엔비디아가 비백을 개발해서는 앞으로 내놓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직수혜가 된 하이닉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HBM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 HBM 수혜와 하이닉스 향 HBM 수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장이 이렇게 좋을 때 저는 따라서 요즘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조정받았을 때 좀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은 여전히 HBM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요. DDR4에서 DDR5으로 단가가 높은 상품을 팝니다만 삼성전자도 내년에 사실은 실적을 끌어올리려면 HBM을 적극 확대해야겠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HBM 시장의 점유율표를 한번 보면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사실은 이게 2020 자료라고 하는 건 항상 확정된 자료는 늦게 나오지 않아요. 2022년 기준인데 2022년에 우리가 HBM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왔죠. 오래들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어떤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90%고 삼성전자가 10%를 봤던 것 같아요. 약간 회사마다 좀 의견도 다르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여기서 부채꼴이 더 넓어지고 삼성전자는 또 파란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 그러면 GPU 엔비디아의 지금 GPU 새로 나올 GPU 관련해서 HBM 우리는 HBM이니까 관련주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표 계속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하이닉스가 90%고 삼성전자가 10%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100에 들어가는 HBM은 우리가 뭐 전량 하이닉스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스마트폰으로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부채꼴이 굉장히 짧아진 삼성전자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은 이것에 대한 장비라든지 투자를 더 전폭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HBM 관련된 수혜주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기대 그리고 파운드리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핸드레인이라든지 두산테스나드로 언급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HBM 관련돼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HBM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리 펜트론 같은 종목들이 밸류체인 단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양으로는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수혜는 역시 한미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백 같은 경우에는 다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소켓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이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이런 소켓 종목들도 상당히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럼 뭐 하이닉스가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취향의 문제다.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더 전방을 넓히고 가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맹추격하고 있는 2위 업체인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2위 업체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긴 한데요. 삼성전자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하이닉스양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 소재주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HBM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를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레이스 오폰인가? 이것도 있거든요. 신제품 나올 거 차세대 있거든요. 준비를 쫙 하고 있고요. B200이라는 건 내년에 앞당겨서 출시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마이크론이 10% 차지하고 있는데 AMD도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칩 자체 개발하겠다고 얼마나 할지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경쟁 구도가 많아지면 국내 업체들은 결국 AI 반도체 HBM 소요가 늘어난다. 지금 조금 전에 주신 두 줄 SK하이닉스부터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련 기업이 많고 꼭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에도 공급할 수 있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단의 한미반도체 리농업 이렇게 지금 같은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여주시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테크닉스 하나 마이크론 펨트론 이런 계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도 AI 얘기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분간도 앞으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네요. 하반기는 역시 여전히 반도체 쪽이 좋은 투자의 대안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무 기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